루카의 전환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증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큰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큰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마음이 풀렸던 적 있으셨나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기념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추길에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이토록 놀랍고도 엄청난 소식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성모님은 오랜 시간 고민하신 끝에 얼마 전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떠올렸고 먼 길을 떠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두고 과연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지 성모님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그 어떤 사람과도 나누지 못할 끈끈한 영적인 고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깊은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신앙의 진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역시 하느님 안에서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루카보금사관은 이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을 뵙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 뛰놀았다는 표현은 정말 놀랍고도 인상적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성모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성모님을 일컬어 내 주님의 어머니 라고 한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성자 예수 크리스토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가 바로 성모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모님 또한 엘리사벳을 찾아오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놓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쁨으로 성모님은 엘리사벳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모의 노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노래 안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자비 권능을 찬미합니다. 당신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찬미의 노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추기를 지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한 기쁨이 오늘의 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주었던 소중한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이웃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을 하느님께 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고 엉디여 전하다 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